5등 다비드 5등 다비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한주간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새롭게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6 8 4 3 또 밑에 6 18 4 3 입니다 6 8 4 3 6 18 4 3 번은 두개죠 여기는 네 두개는 두개 3호 4 40으로 흐아 자 여기는 6 8 8 6 8 8 입니다 예 너무 5등 3장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